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제 또 욕한건 이제 여러분 잊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순수하고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친구 오늘만 15살 푸잉푸잉 15살 모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스올라인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진행되는 카스올라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은 목요일인데 다음주부터 다음주 어디더라? 다음주 그러니까 거의 7월부터 7월부터 월요일 수요일 월수 이렇게 12회 12회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들 얼굴 12번이나 봐야되다니 이게 무슨 어? 교사.. 교사도 아니고 교사선생님도 아니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게임소리 좀 왔다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이벤트 설명해드릴께요 이 후 저 여기 카스올라인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벤트란에 들어가줍니다 그럼 밑에 있는 여기 bj모덕과 함께하는 카스올라인 퍼포먼트 나 진짜 퍼포먼트 진짜 여기가 없네 아 이미 다 들어가셔서 쭈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잠시만요 오케이 어 뜨네요 아 나 유명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거 뭐 뜨나 이거 오케이 여기 보시면 방송을 보시고 소감과 응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스 분들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매주 100분께 10만 포인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빨리 저에게 칭찬해주세요 오늘 이게 방송 끝나고 소감이나 응원 댓글 예를들어 모노님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더 더 재밌어 재밌어 진리는 없겠죠 왜냐면 지금 최고줄 재밌으니까 까까까까까 어떡하죠 농담이에요 모노님 최고에요 이런걸 쓰시면 10만 포인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카스워라인 빠반빰 들어갔습니다 자 전환들어 하는 캐주얼 1-2 서버 갔는데 이건 좀 초보들을 위한거라서 1-3에 가겠습니다 정말 벗겨야지 여러분들 아이디 보이십니까 BJ모덕 옆에 특수문자 이 특수문자는 그 올 아이디 많을때는 불가능한 네 아이디라고 하더라구요 운영자 분께서 저에게 아래 선 있어요 됐죠 아 이렇게 보채이 팔보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는 운영자 분들께서 아이디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사용한 아이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계급이 준장까지 되있구요 아무튼 저 화면도 마치겠습니다 됐어 완벽해 네 정보 흐흐흐흐흐흐흐 아이 나 이거 진짜 무기가 왜이렇게 많아 흐흐흐흐흐 나 진짜 이거 아 무기 상호전 듀얼피스톨 와 이거 사이클론 이야 이거 무기 내려도 끝이 없네 어이구 더블 배로 골드 이 saja 트리플마레 크으으観 갈 BRANDON 워arf 이거 belki 슈페리얼 아 엥 diferen 캠페스트 라판 아 여기 라이트링도 있구요 파이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운 벤디타 이번 업그레이드로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 빈고판에서 총을 얻을 수 있는 벤디타 제규총입니다. 정말 강력한 총이고요. 한번 여러분들 빨리 빙부판 돌리세요. 자 밑에 컨파운드 보호. 전에 방송에서 엄청나게 우와 이게 쫀더쫀더 했던 그 총에 플라즈마 건도 있고요. 여러가지 스컬 시리즈도 있고 썬더볼트 핑크 라이트닝 라이트닝 또 바라는 거였어 라이트닝 라이트닝이 왔네 에테리얼 그날 여러분들 보고 싶어했던 우와 뭐 리퍼 당연하죠 리퍼 흥룡퍼 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근데 이거 12회 끝나면 이거를 아이디를 가정할 것 같아서 아 이거 잘 보여야지 우와 여러분들 저팔기 미니건 근데 이게 세트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트효과 이거를 깨우친 무기 두개 사용하면 저팔기 미니건은 발사시간 대기 발사 대기시간 이런 속도 반도리 소폭 감소하고 이거를 세가지 사용하면 대폭 상당히 감소 우와 부럽네요 아 이거 내 건데 내게 아니야 자 프로덱터 제가 정말 좋아했던 프로덱터 그다음 소녀공인 여의봉 뭐 또 빠루도 있고요 청룡도 있고 그리고 또 제 가장 좋은 게 코스튬도 있습니다 아잇 좋아 코스튬 아 정말 좋네요 또 캐릭터가 되게 많죠 아유 캐릭터 진짜 하지만 저는 논리 칼리토입니다 칼리토 좋습니다 정말 모덕이랑 저랑 닮은 칼리토라 하겠습니다 닝링도 좋죠 왜냐면 근데 이게 여캐라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저는 이 여자 캐릭터의 손만 보입니다 손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상대방 분들은 보세요 제 몸매 제 다리 제 신발 제 발가락 본다 이겁니다 가뜩이나 제가 갑자기 점프하면 밑에 있는 분은 제 다리를 아닙니다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만들게요 자 저는 원래 32명 방 이렇게 많이 안 좋고 평소와 같이 10명 방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밀턴트 스탭 완력 10명 방만 할게요 오케이 아유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모더기 왠손 아이 좋아요 맵은 시작부터 더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트 30분 라운드는 17라운드로 하겠습니다 자 왔어 하염 죽을 각오 하셈 자 레디하세요 이거 레디 안하고 시작하다가 이것도 호스트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모드 레디요 오케이 스타트 한번 저를 이겨보세요 여러분들 흐헤헤헤 나 진짜 레디 좋아 아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됐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됐는데 카솔라인 진짜 좀비 좀비가 그냥 좀비가 아니 여러분들 이제 좀비가 업그레이드 합니다 예를 들어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비가 뛰면 뛸수록 달리기가 빨라집니다 점프하나 점프할수록 점프력이 높아집니다 잠깐만요 우선 캐릭터를 골라야됩니다 아 좋아 앨리스 아하 이런 똥청 흐헤 리포다잉 에이 리포다잉 하지만 난 이겼을거야 셀레면더 좋았어 미디움으로 굵어주마 팡팡팡팡팡 흐헤헤헤 안녕 이럭 하하하하하하 야아 여러분 지원을 해 주세요 하하하하 이 리움 Fund은 긁어주마 아 오 어 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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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긁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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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하하 으헤 뭐어어우 호흡 호흡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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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핫 핫 좋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리포스가 정말 죄송하군요 히히히히히히 자아 뭐 소총 그래 여러분 100m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보면 그 열발의 은탄처럼 보이는 열발이 있죠? 자 갑시다 예 거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아 에일리얼 좋다 멈춰 니가 좀비 같군 아니다 이분이 아니? 날개총을? 오 흥룡포 잠깐만 100m 보이는다고 했는데 님아 다시 주세요 저는 밴디타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냐 고마워 아니고 밴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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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벤..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진짜 잠깐만 어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어? 총 총 아 이런 개망만이 아아 아닙니다 에헤헤 자 잡으러 갑시다 흐허허허허허허 이런 대희모습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예흐허허허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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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옿앍앍앍 흐허허허허 좋아 좋아 오케이 아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기본적으로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정말 괴물이 됐습니다 장비 장비 아유 있네요 다오가 있네요 어? 파워야아! 물 전도! 헤헤헤헤헤헿 에헤헤헤헤헤 죄송합니다 헤헤헤헤 좋아 근데 이거 약간 스읍 열매긴데 약간 좀비가 불리한거 더 같고 과연? 아잇! 헤헤헤헿 가시오 열매 전 뱀비탑니다 하아악! 헤헤헤헤헤 성수 데미지가 이 핍이다 여러분들 야 뒤에 막지마 여러분 보입니까? 성수 데미지? 다른 게임엔 성수는 쓰레기지만 여기서는 엄청난 아이템이라고해요 아 아 아 야 나 좀비되면 야 이 냄새가 야 이거 좀비가 이긴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숙여주세요 한 번만 숙여주세요 한 번만 숙여주세요 한 번만 숙여주세요 제발 여기 한 번만 숙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한 번만 숙여주세요 진짜 부탁해요 여기 와주시면 정말 제가 위에서 지켜드릴께요 니마 니마 어 니마 정말 이쁘시네요 꼬리주시면 제가 정말 고가스 꺼지세요 2 꺼지세요 뭐니? 어? 이 근처에 좀비가 된거 같아요 어 where 어니? 어 담아 어떻게 어케함? 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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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이이이이힣헿 니만 어케함? 어 이거 그거 아냐 이거 좋았어 다오야 킬좀다오오! 제발 킬좀다오오! 자 리 로딩 어? 아 내가 진짜 보고를 환전하는데 아무데 아무도 안보는다면 내가 개새끼 아 아닙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항상 그렇다면 저는 아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잘합시다 하이럴 미애기한 녀석을 잡아주겠어? 자아! 보이지가 여러분들? 저 팔아먹고 제가 내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이! 조종용 자아! 그렇지! 아 시시한 녀석 맞습니까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너무 스읍 아유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야 잠깐만 아 여기 흥룡포도 있군요 나의 롬 나의 롬이요 야 좀비 불쌍하다 쟤 다시 한번만 숙이지만 정말 고맙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맙게 제가 흥룡포로 흥룡포 보이죠? 제가 위에서 도움을 드릴게요 3, 2, 3 머리를 내려라 인연! 펴주아 땜잇! 잠깐만요 저는 저는 말입니다 희으엄아아아아아압 저흐ference 엄마가 두불 싸워주십니돗 오! 저는 엔지님 보고 계십니까? 다 배리 시켜주세요 아 여러분들 봤습니더라 아니 이거는 아 맞아 칼을 칼 좋은거 있는데 야 이거 장난이捻 entend 그레 이거 아이 15명은 늘려야 겠습니다 좀비가 두마리가 나와야지 이거 인간을 이길수 이겨낼거 같은데 아 니마 비키세요 스트레이트 점프로 가볍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저는 에헤헤 아니네? 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흥룡포! 저요 이 흥룡포야말로 신의 무기라고 할수 있죠 야 진짜 이거 너무하다 야! 야 이거 진짜 너무한가 아니야? 야 이건 진짜 야!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우 30명만은 어지러워서 못하겠고 이거 좋았어요 기억이 막혔습니다 아직 통제좀 할게요 좀비가 되면 과정 혼란 혼란의 도가니가 될수 있으니까요 당신도 죄송합니다 비키지않을거에요 망창해 여긴 스트레이트 점프로 갈수 없다고 어엇 자 여기서 낚였습니다 뒤에 좀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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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낚였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다아두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비밀의 펠로에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시즌을 뺏깁니다 그러다가 좀비가 또 그들이 어 야야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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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야 너은거 아니니? 니마 그러지 마세요 찍찍 자 흥룡포 워어어! 조심조심 헤 헤 온다 조심해 좀비 두 마리로 늘어났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너만가 아니니? 님아 그러지 마세요 찍찍 자 흥렴포 오오오 조심조심 헤헤 온다 조심해 좀비 두마리로 늘어났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으어어어어 깜짝아 어 뭐야 좀비였어 야 걱정마 나에겐 흥렴포가 있다구 타아악 으히히히힛 어디요 뭐 와보라구 길을 막습니다 어 한마디 잡힌거 같애 그 뒤에 녀석 잡힌거 같은데 이거? 으어얍 우아앙 으으으으 이에 어 뭐했다가 야야야자 나야 나 나 나 나 로미오야 따아씨 으best라잇떄잇 좋아좋아좋아 안돼 안돼 어 아 재러 재러 으으시 아 개좋아 조나 진짜 존나 무자비하네 왜 이렇게 너만 쉬세요 니마님들 왜케 노..노라비? 이야 저기 독중하기죠? 독중하기 오..카스 밀턴트 카스 일단 좀비 밀턴트를 하다보면 보고툼이 나옵니다 보고툼이 나오는 그러니까 좀.. 거의 최신인데? 거의 최신을 할 수 있는 으하하하 일을 못잡아 자 모르게 왼슨 왼슨 좀 잘하고 있어 아 이거! 자 체력..아 진짜 이거 좀..음? 좀비가 너무 불리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력한 총룡들을 드리겠습니다 흐허허허 비켜라 내가 관원장이야! 휙! 적장의 목을 배우겠어! 이 총이 씻기 전에 자 잠깐만 님아 일로오세요 니..일로와보세요 근데 니가 좀비일거 같애 아 아니야 좋아 좋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곧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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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니 올라올수있지 아냐 한명분만 올라와도돼 올라오세요 컴 이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좋아 좋아 완벽해 한대만지고 좀비가 됩니다 하지이마아암 헤헤헤헤 우와 엉덩이보세요 아니 아니 제 엉덩이 말입니다 오 조심해야됩니다 좀비가 언제올줄 몰라요 와 근데 정말 아 저는 앞을 보는 것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아 이게 이게 자격증이 아니라서 정말 아 아닙니다 르 땐 땐 눈눈눈눈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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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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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조심 은신 좋아 좋아 아 나 근데 징투한다고 조심해야됩니다 분명히 학살이 나오고 있을거에요 내려가서 어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죽입시다 개막맹같은 새끼 아 아닙니다 아 아 진짜 불쌍하다 열 여러분들 이거 좀비가 강해졌다는 업데이트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막 죽이면 여러분들 각본대로 하세요 여러분 각본대로 각본대로 대본대로 어 애들립치지마 애들립치지마 좀비가 이번에는 좀비가 강해진 모습을 연출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좀비가 이기는 모습을 연출해봅시다 하하하하 각본대로 하세요 좋아 우리가 여기에 뭉쳐있다가 죽는 그런 시나리오 오케이 이거 좀비가 달리면 달릴수록 빠다지고 죽으면 죽을수록 내속이 생기고 이게 방으로부터 올라가고 뭐 그런 시스템인데 님들 자꾸 이러면 안되구요 자꾸 아이씨 좋았어 기다립시다 어 아 아 야 진짜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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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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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 있어 난 알고있지 이 좀비의 소리 아주 익숙한 좀비의 사운드 하하 아니야 필요없어 난 성령포 아싸 자 80발밖에 없잖아 괜찮아 자 갑시다 자 상영해봅시다 하 오케이 흥력포 내 전설이한테 물어졌군요 분명 이 터널 안에 있을겁니다 더러운 좀비 녀석 어디 숨어있는게 봐볼까 어 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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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는거야 한 번 가봅시다 어 온다 온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무서워 무서워 여기여기여기여기 앉아앉자 앉아앉자 앉아 앉아 앉아앉아 앉아 앉아앉자 앉아앉아 앉아앉아 앉아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 저의 충실한 개네요 하하하하 아니아님 좋은데서 말한거에요 자 이게 무기가 아 진짜 이거 좀비 분들 이게 이거 다음만 지금 내릴게요 이야 이거 총이 다 좋으니까 또 이젠 리퍼랑 흥력포가 이젠 더 보이제에서 뽑을 수 아이 봐 또 이게 뽑을 수 있으니까 리퍼랑 흥력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비발언서 약간 아까운 것 같네요 님들아! 살살여 잠깐만 어 다행이야 좋아 다행이야 가볼까?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내가 죽어줄게 죽어주는.. 내가 죽어주는 척 할게 아니야 절대 내가 죽어주는 척 할게 야 좀비가 도망가는.. 도망가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됩니다 좀비가 도망간다뇨 어! 은신 은신했어 이건 제 분명히 아이구 제발 멍청하군요? 이 근처에 있다 이 근처 이 근처 이 근처 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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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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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좋아! 어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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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근데! 죽었어 흠 원래 좀비에서 하는 느낌 맞죠? 예에에에에에 자 왔습니다 자 우선 우리 좀비 여기 있구요 오케이! 우와 잘한다 여기 이게 은신을 이용해서 어둠 속에서 딱 튀어 잡네 자 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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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은신이 풀리겠죠? 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보.. 보이겠구요 이렇게 보면 가운 인생이 어 그렇지! 야 좋아 이거 드디어 이.. 좀비에 이길수도 있을거 같은 느낌인데 아니네 우와 데미지마바 우와 뭘 대.. 야 뭘! 하지만 번협으로? 번협으로? 야 이거.. 잠깐만 이.. 이.. 인형관사 여러분들? 우와 총.. 멋있다 이 총인지 한번 써볼까? 자 저 텍.. 테러리스트 어! 번협으로! 오케이! 에이! 자 원래 제가 할때는 번협 금지지만 번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협 사용해야 됩니다 번협 사용해도 자 번협으로 왔다갔다! 어우 줌이 흔들려요 초월이 없는 상황인데? 너 지금 몰려있죠? 아유 좀비에 이겼다 좋아 어후헣헤호헣허 Allan 어유! 미안해기 밀러기 어어우 마지막 떨어지고 와 굉장히 위로 ус 와 나뉘로 잡파 오호야 위로 우와 여러분 보세요 좀비가 강력히 했죠? 좀비가 앞 또рев tweet 어 맛있는 것 imagen 턱 덜 히응힉 반입니다 쓰읍 väldigt 다른 무기다 써볼께요 제가 저.. 쓰고싶은 무기의 있었는데 아 이게 있네요 깨우침에 접하게 미니군 실패 오오우 사단 내가 종료 proven 안 되겠지? 이 종료를 얻었는데? hers샷 이 솔딱 에 Dog 소리 들리네 이런 멱더는 소리가.. 아 아닙니다 야 habrá 소리가!! aw요 어 장난아닌데 이게이 high 참고랑 여러분들 2세트 2세트를 3세트를 맞추면 이게 엄청 좋아집니다 미니건이 깜짝아 어이 야 이거 좋다 진짜 이거 더블 점프야 마치 텀프트리스에 그거 감시 감시 나와나? 잠깐만 그 앞에서 esa 아 오 여 꽃꽃꽃 은 Rather 다리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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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리리 자 다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오! 오! 히야! 흐하하하하하 꿀꿀꿀! 흐하하하하하 꿀꿀! 리더딩 흐허허허 다워야 기존! 흐헝 좋았어 흐허허허 2명 남았잖아 이런 미처한 에이 좀비 녀석들 으을 갑시다 오 깜짝아 깜짝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시끄럽다 이 좀비 진짜 돼지같네 아 저 뭔옆같네 진짜 시끄럽네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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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네 이거 아유 이것은 좀비가 우리 영천의 포즈님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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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헅 꺽어어 질려완라아ㅗ 꺼서! 죽여와라! 아 근데 이게 그게는 내가 원래 쏘면서 확증이 됐는다! 오케이! 죽이던 땅! 흐흐흐흐 사라사사의 포지, 포지션으로! 그렇지 흐흐흐흐흐 흐 좋지 아니 아니한가 아 좋아 이번엔 또 샷건 아 폴키노 있네요? 낄랩스? 좋아 또 슈팅스타! 좋죠 삼광탄 슈팅스타! 다섯발밖에 없는 슈팅스타! 좀비가 세졌다면서요? 네 좀비가 세졌는데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시청자분들이 뽐내고 있네요 그래 한때, 한때 여기가 좋긴 좋았어 아 아 여기가 아니하죠? 좋아 님들! 하귀찜 펼치자! 아니 여러분 미륵사지 삼척석탑으로 죽입시다! 여러분들 제 머리 위로 오르세요! 제 머리 위에서 모두 여러분들 뭐야 롤링말칸! 어때요? 님들! 제 머리 위로 올라요! 미륵사지 삼척석탑! 오케이! 붕괴 야! 야 이거 좀비도 못보고 자꾸 끝나네 이거? 아 여러분들 그 테러리스트 시작점으로 가세요 테러리스트 시작점 테러리스트 시작점 가서 그 넓은 곳에서 우리 미륵사지 5층석탑도 줬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좀비가 밀리는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흐흫 좋아 이거 총룡호 총 좋네 이거 자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좋아 좋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자 어? 이 앞에 좀비있는거 같애 이 앞에 좀비있는게 100%군요 어 적을 발견했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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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우야 키도 오! 오! 헤헤 이번엔 볼케이너라고? 따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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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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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여..여러분들 아잇 여러분들 좀비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구요 업데이트가 그거에요 좀비가 강력해지고 이놈 무기 무기도 결함됐지만 가장 중요한건 인간의 아 저..뭐야 좀비의 업그레이드에요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각건대로 하세요 여러분 애드립 치지 말라니까요 어? 좀비의 1라운드밖에 못 이기다니 좋아 어! 좋아 좋아! 으어! 굿굿굿굿굿 이제 할만하겠군요? 잠시 그만 있겠다 여러분들 원래 영화에서는 이렇게 흐.. 뭘 흐르듯이 흐려간만 냅니다 여러분 각 때로는 역류가 필요하고 역류가 필요한 범입니다 그걸 믿기가 되세요 우리 이자 이사회가 여러분들 게임에서 가장 큰 아 뭐야 영화에서 가장 큰 욕심 낸 사람들이 갑자기 죽궐하.. 죽궐하잖아요 흐허 흐허 오오오오오옿 좋아요! 수! 이거 어떡해? 허! 허! 좋아 이야 관원장이다! 시리리뽕뭔! 뭐하지? 어 미안하오 동무들 동무들! 동무들!! 오! 게뻑 바로배로 전이 아이 좋아예요 동무는 무슨 개풀 ㅎㅎ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아 좋아 역시 갈 뻔데로 여러분들 좀비가 이겼습니다 아이쿠 무서워라 좀비 여러분들 도움 계속해서 강력히 들으면 좀비 기대해주세요 ㅎㅎㅎ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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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빅밥에 동전최고의 광표다 자 여러분들 한명만 쓰게 되면 고 아하 정말 이쁘신 여성들이군이요 nam okay okay 자 이제 꺼지십시오 저 혼자 막 올 수 있습니다 가 가 가 빨리 헤쳐 너도 좀비들에서 와 준비돼서 나 길frist femin fusion 아 아닙니다 오 오 오 암 너 나 못 받onter 얘들아 에드っぱ 아니야 얘들아 말해 봐 하이 아 죽어 죽어 아이 죽어 넌 침출이 왜 안되는거야 한대! 안돼! 안돼! 해골 피셔뿌리지마 해골 피셔뿌리지마 오케이 더블퀴? 강봐대로 하라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진짜 아이씨 안돼 해골 해골 문이 피지마 하! 안돼! 안돼 이러면 안돼 야 이러면 강봐대로 좀 해라 아아 안돼 좋아 호기심을 어 죽었나? 호기심을 가, 갔다가 죽는거야? 의도적으로 죽는게 아니야? 해 죽었겠지? 멍청은 녀석 툭 해 우뚝었겠지? 멍청은 좀비녀석? 헤헤 그렇지 나요 인간에게 덤비면 당연히 안되는거야 까까까까까 이렇게 방심하면서 죽는거야 좀비가 되는거야 이건 절대 죽는게 아니에요? 아이씨 저씨 강봐대로 병시들아 아닙니다 에 또 다른 무기로 사용해볼게요 벤디타 그래요 여러분들 새로운 무기 이거 지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채팅 예쁘고 누르세요 아 그건 일부러 아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게 이게 여러분 성수무수면 성수대미지 머리 맞으면 1200까지 뜬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또 그들이 쌓는거야 잠깐만 야 니가 더 좋은거잖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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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탁이야 고마워 부탁은 개뿔 지뿔 시뿔 아 또 싸우고 있어 우리 불쌍한 좀비 어떻게 해 하 잠깐만 우리 좀비 그만 죽여 우리 좀비 그만 죽여 아이씨 자 뭔가 이번에는 뭔가 우리팀이 많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래 아 참고 저는 좀비 히어로 잘 아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뮤틴트 하겠습니다 그래 방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1 또 그들이 어 방금 왼쪽에 소리들였는데 어 방금 왼쪽에 소리들였는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키 어키 자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는 전략 좋았어 적진을 떠내잖아 좋아 완벽해 헤헤 내가 좀비게 되면 아직 끝나는 구만 헤헤 소리 슬쩍 응급 슬쩍 좋아 좋아 이러고 그러므로 죽을 수 없어 됐다 아깝다 너의 다리꺼댕이 머리꺼댕이 뜯어주겠어 좋아 내가 우선 잠깐만 잠깐만 진짜 미안해 안녕히 계세요 슬쩍 좋아 내가 억울을 풀게 갑자기 튀어나와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흐호흛흫anci 자 분명 테러를 테러러스테 시작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쪽으로 갑시다 아 저기 영첨하는 광선이있군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 체력을 회보시키자 여러분들 짜잔 아잇이 Precis 잠깐만요 思Or 진짜 잠깐만요 야 지금이야 갖고际 으헤헤헿 흐흐헣야하핳 좋아 이봉brid 아니에요 좋아 여깄는거 아냐? 어부쿤 자 데로이스도 시작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좋아 여기 있군요 가라아!! 모팅~~~ 좋아 불어라!! 좋아 여러분 보이니까 여러분들 좀비가 강력해졌습니다 이 좀비가 10m마다 뛰면 이 스틱이 쌉니다 아이씨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보여드리게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내 좀비 지나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음 레벨까지 48% 또 이동속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일반 좀비 라이트 좀비 이게 레벨가 어 이거 하나 올랐네요 헤드샷 방어 흰샷 레벨을 올라가면 헤드샷이 있는 피해가 감소되는 여러분들 이런 패시브가 있습니다 무조건 패시브고요 좀비다 좀비마다 각각 따로 올려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자주가 사용하는 좀비를 하셔서 그냥 맞으세요 미세 감소 근데 이게 또 진화를 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될 것도 같고 자 이번엔 다시 방을 만들겠습니다 박만들기 아이고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는 이거를 아이고 저를 좋아하면 되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건망지군요 제가 박을 만들건데 자 이번에는 1-10번방 9번방 1-9번방에서 만들게요 자 빨리 막아 빨리빨리빨리빨리 미텐들 밀리샤 암호 암호간하고 자 12명으로 아이씨 왜 여러분들 아이씨 맥끼 진짜 아 에지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32명밤은 진짜 혼잡해요 어쩔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만들게요 12-16번 원래 비위번호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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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좋아 하하하하 12명 11명이라고 그렇죠 11명 좋습니다 10명 이상부터 좀비가 2마리씩 나옵니다 자 맵은 이탈리아도 좋고요 이스테이트 하겠습니다 이스테이트 좋아 자 시작해볼까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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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할게요 자 시작 아아 아 여러분들 진짜 이놈의 잠만 야야 잠깐만 이스테이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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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덜덜 좋아 하하 이럴수가 좋아 히 이빨 괜찮다 끄 없네 괜찮다 여러분 여기에 오케이 안보이지만 이게 걸리면 이롱 만창한 녀석 그니까 그러면 제가 좀비가 되면 어마한 어마한 녀석이 된다고요 분명히 또 저기 또 올라와 있네요 가끔 여기에 숨어있는 녀석도 있는데 까꿍 에이? 흐흐허허허헣 에헴이 propriet 어그럼 이 뒤에다 뒤에 발이 나오던데 요거아 야 아니요 야 음 lle 뭐 Apart 야 hombre 야 너나 피부표시오 이건 해빈 제가 가야겠습니다 흐 patriot 어디 어디 어..어디..어디 갔네.. 아이 나 진짜 제가.. 도망갔네.. 아이 좋습니다아 저 저 망랑이로 잡아야겠군요 저 밑에.. 조금쩍.. 입 아프진 않다구 자자 밑에 타무소는가 밑에 타무소 니가 빨리 시골을 뺏을테니까 오케이! 아잇.. 이렇다.. 탑탑탑탑탑 아 나이스 여러분 3킬했으면 여러분들 저거 어메이징하거든요 가끔 여기에 올라가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밑에 지하실도 봐봐야겠구요 아 저만 더 잘 왔네요 2킬였어요? 닥.. 닥치세요 자 밑으로 소리슬쩍 밑에 있는거 아냐? 아헤헤 저 무기 뭐야 쎄잖아! 아 병신 그거 죽냐 병신아? 하하하하 아 저 여러분들 아 이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딱 타이밍 착착착착 아헴 좋습니다 자 리퍼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이임 یہ 잔혹하죠 리퍼 추워 추워 저는 리퍼 중이었다 저커끌 일어났어 인간인indi 리스.. 리스.. 이스티트 방으로 오세요 들어가세요 어 따 따 따 따 따 따! 아! 등이 아 볼캣다! 따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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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리퍼스. 나이스! 좋아 좋아 어어! 앞에! 앞에! 앞에 좀비 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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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좀! 앞 좀! 으아아악! 병신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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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들뿌들!! 아우! 아야 너다! 아.. 나 진짜 네 마음 어떻게 된거 샘? 하아... 다하나.. 봤죠 여러분들? 앞에 정신이 있었대고요! 하지만 저는 좀비를.. 아 이게 여러분이 뛰면 뛸수록 이게 달리기가 빨라집니다 숙룡도가 있고 슬쩍 아씨 이발 두벌이네 좋아 이것은 이걸로 지야라 흔들릴 때 가주려고 했지나 자 이거는 님들 여기 똘똘읍시다 이거는 번야부로 안녕 니저시트 좋아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자 지금이야 어어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올라갔대 죽으면 가끔 여기에 숨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네요 다음에 실수로 총버려요 무슨 그런 짓을 자 인간 한 명 남았네요 바람이 흰흰 같은 녀석 이런 털 속 주저앉아버리여 겟 빠진 녀석 헌증 내줄것이에요 아이쿠 으흠흠흐흫흫 킬랩킬랩 네 지금 리퍼 보급해서 뽑을수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선 단독행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후워 총 좀 다양하게 써봐요 액 그 좀만 보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있다니까 그냥 지나가면 못봐요 이거 자 저는 빨리빨리 혼자 개인 단독행동 방금 저기에 들어갔어요 좀비님들 고! 아우씨X야ordu! 하핳 ็ говоря 진짜 하하핳 진짜 을 받 질문 은 stere여~! & 너 어떻게 하는거야? 흫 진짜 아아 진짜 미치겠네 내 지금 서친ائve와 함께하고 있는 카줄라이인 야 쏘지마 딜 T 좀 잡을수 있었는데 어 잠올리 좀비님들 국 아 너무해 이새끼가 좋아 좋아 이 새끼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입니다 부모님이 이 새끼입니다 주어스 감 드라 너에 대한 손전포구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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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그리고 아까 여기 올라올계 올라올지 않았나 잡았네요 발이 보이는군요 제가 접을 주는 발이 있군요 흫흫흫흫흫흫 희한 어둔 동양소 여기..여깄낭? 없군요 자, 남은 좀비들 두 마리 어디있을까요? 조심...어!와! 헉! 더블킬? 헉! 야,뭐야 미쳐... 미... 앗 땅땅땅땅 야야야야야야 감히...이르시고랑창 찌십뽀! 하하핳하 봤자 여러분들, 좀비를 생명적인 인간 녀석도 제가 전 손직의 남수있음 여러분들 9킬이 대해선 정말 적절하거든요 오! 2등속도! 보세요 여러분 일반 좀비 강화 성공 2등속도 4배 2 자 이렇게 계속 달리다보면 2등속도 빨라져 오! 이속 빨라졌죠 여러분들 우와! 야! 이속 빨라졌어! 이게 그냥 이속 달리기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비가 이제 업그레이드입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빨라지고요 헤드샷 맞으면 와줄수록 헤드샷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오오! 빨라져 빨라져 미세함 아! 그랬지 않나? 미세함 느낄 수 있어 이거 아무래도 여기 같은데 밑에 황제나 놓은거 여깄다 아 뭐하냐 이거 하나 못죽이고 어 겨우 리펀 리펀 괴망나게 찬! 니들아 물어라! 야! 진짜 이들 개새끼야 나 우리팀 거고씽! 우리팀 거고! 오오오 오오오 우리팀 거고염! 동시에 간다! 오오오! 난 못가겠다 아 으악! 개새끼 아 진짜 존나 야! 너 부모님 김! 김치 드실 때 물 드신다 아 야 이거 사기잖아 리퍼 야 이거 두 명이서 하면 끝나겠는데 이거? 어 야 야 잠깐만 야 어 좀비가 한 네 마리 남았어요 오 리퍼 지금 6초? 어어 6척 오오아아 어어 아이 에헤헤 Bass 푸하 woman 으허 야이야 장난 아닌데? councils 저거 그러면 보호使用 야 개 개셔 자 보호 저는 혹하이 입니다 호 eru 9, 8 자 여기서 스트레이트 점프를 이용해서 쓰리 슬쩍 가주는 겁니다 님네 여기 와도 되엄 2, 1 어, 대 흐헤헤헿 빨리 님들 오세요 여기 여긴 2명이사야 안전한 곳입니다 빨리 오세요 와우 자 빨리 오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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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흐헤헤헤헤헿 끌넛끌넛 잠깐만 오우 아 이게 신인의 예빘선물 오케 듀오에믹6에믹7 건방지구나 어딨냐 좀비 너무 시어끼 응댕이는 만져주겠어? 어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씨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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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라 지옥가기 싫은 새끼 제빨리 꺼져라 좋아 이 지옥을 약갓! 됐어 으어어어 어 아니야 새해 주세요 인간분들 새해 주세요 인간분들 제가 터키입니다 여기는 좌표 여기는 좌표 제트다시 14 으어어허허허허헠 충격이 많이 맞춰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충격이 맞춰라 자른 자리에 대한 바다님 개새끼는 도와주지 않았어 희망한대 분명 여기 있네 숨었을거야 개 같은 녀석들 분명 여기 숨어있겠지 또, 또 숨어있겠지 개 같은 녀석들 아니네? 분명히 난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지 그래 분명히 전판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냈던 이 밑에거나 하하 이 개망총 아니였어요 좋아 분명히 또 여기 숨어있을건데 개망나이같은 녀석 없어? 없어? 없군 또 바다에 있을건데 밑에 있을거야 저는 진짜 하아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소녀 좀비네 어 나 소녀 아 소녀 좀비 코스튬이죠? 아 여깄군요 야 여기 또 핫플라이스네 좋아 그렇지 총 뺏어 좋았어 여깄 총 벼서주고 던져주고 주격 그렇지 아 여러분들 보니깐 여러분들 좀비 분들이 강력해졌다옵니다 으허 자 갑시다 후앗 잠깐만 오케이 빨리 빨리 여러분들 사 사 여러분들 이쪽에 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쪽에 와주세요 그렇죠 좀비 이제 안탈리느냐 처럼 어 투 1 누구지? 난 아니겠지 아! 잠깐만! 빨리와 빨리와줘 빨리와줘 야 그러죠 불 끄지마 잠깐만 진짜 부탁이야 진짜 잠깐만 아! 아! 어떡해! 어떡해! 이 새끼 감히 이제 오는거야 이 희발놈이! 잠깐만 야 죄송해요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가 이 희발놈! 5년이 보셨습니까? 리퍼는 사라져야 할 무기입니다 리퍼는 행성 파괴급무기입니다 리퍼는 정말 사라져야 할 정말 갤개같은 무기입니다 이 리퍼 왜 펴고 계십니까 우정자님? 그럼 안돼요 리퍼는 사기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고든의 쿠로우바 있어도 안될같은.. 있어도 안돼요 하지만 이거들아야지 리퍼 하향해주세요 리퍼 더 하향해주세요 아 시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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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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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와! 야 니와 안돼 그러지마 안돼 그러지마 야 빨리 빨리 나와 야 들어와 들어와 야 잠깐 문을 보기 문을!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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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집중 집중! 오어어! 오어어? 아! 꼴 꼴? 으힣이힣 힣이힣이힣 모덕이는 홀? 리퍼 보세요 아 보세요 리퍼는 당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길막하는거 보세요 아니 자 인간문들 보여드릴게요 아 인간문들 여기 생분에 계시는군요 나타나있어 두고 저기도 있구요 자 막 던져줍니다 어 더블 배럴 아이쿠 바로 뚫리죠 자 라구한다님 어 넋뜨리다 이 나오기 없이 이 디펜서 측돼 있습니다 자 더블 배럴 역시 넋뺨 효과는 정말 당나는 아니죠 밑에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어 아 올라왔죠 하지만 아 바로 기습공격 아 잘하네 이거 자 저는 다른 무기로 들어볼께요 권총도 많으니까 이런거 보고싶은 권총 어 택티컬라이프 소총 뭐가 좋을까 어 라이트닝다워 크리스마스에 어 어 어 왜이렇게 징그러어어 어흐흐에 좀 꺼емон하나가 아 허허 마 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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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시 여러분들 허 experiment 이거 재개발 이거 라이트가 relationships 9 NIA님 저 많이 많습니다 저 24 흥 accuracy 으헤 button 이거를 잡으러갑시다 이 망말 única 너죠 지금이에요 머리를 대주세요 머리를 대! 머리, 머리좀요 머리를 대라고! 나, 야 좋아 의지하면 이석이 빠 좋았어 왼손 잘하고 있군요 이런 것도 아냐 자 여러분 다음판, 다음판 지하실에서 모입시다 여러분들 다음판 지하실에서 모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좋아 지하실에서 막는거에요 아, 분명히 이쪽에 화장실 있는거 아냐 이거? 없네 아하 그렇지! 아예 없는게 보겠구요 흐흐흐, 찔렙찔렙 자 여러분 다음판 지하실 정보합시다 지하실 정모 야 이거 어딨는거야 세명 야 야 너 못나가 야 님아 못나감 님아, 머동 만만세하면 빅힘 수고 흐흐흫 머동 만만세하면 빅힘 수고 님아! 아씨 아닌가? 제이시바 흐흐흐흐흐 아닙니다 자 지하실 있다고 하녀요 가봅시다 흐흐흐 아이쿠 이봐 무서워서 있는거야? 이러면 안된다고 리프 들고 남기잖아 지수기야! 들어가자! 휴양! 그렇지! 감히 리퍼를 어딜 여끼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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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이스 여러분 제가 나오니까 뭐든지 해결되네 제가 말하고 해결사 아이 적절한 해결사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해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좀비의 구세준? 참 왕이 아닙니까 오케이 어디 있는거야 더러운 녀석들 한 명 남았네 내꺼님 내꺼님 어디 계세요 설마 또 간혹 여기 위에 올라가는 분도 계시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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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진짜 뭐야 저게 뭐야 진짜 뭐야 하하하하 여러분 다음번 지하실 지하실에 모이세요 그리고 나는 이쪽에 가야지 자 떨어졌다 지하실에 갑시다 뭐야 대충 나오면 사람 걸렸네 자 저는 이 저는 침대로 가게 여러분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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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러 나도 사랑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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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야 귀여운거야 리러딩 이거 마와봐 이거 뭐와라 흐헤헿 귀여워 좋아 안됬뎬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돼 어 뭐야 이 가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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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야야야야야야야 나 나 나 나 무기 어딨냐 오 좋아 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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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아앗!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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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무기! 이 핑킹방이 뭐냐고! 어 이건가 이건가? 어 좋아 좋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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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안녕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씨 이걸로는 돼 무기를 나가니까 더럽게 다니고 오케이 더블키! 갑시다 여러분들 이런 보이니까 여러분들 좀비가 강력해졌다는거 바람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블키 바람 안 보이냐 여러분들 더블키 또 여기 숨어있는거 아니야? 이게 막 인마일 수법인데 또 여기 나무에 걸려있는거 아니야? 그럼 안된다 그럼은 안돼 거기에 걸려있고 그래서는 안돼 여러분 보세요 이 이 이 이 십자가 딴 좀비 보여줘요 아 제가 좀비가 되면 막 아무거나 누르는 습석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가던데 아마 여기 여기 아마 스트레이트 점프로 쭉 가서 어 가네요 자 이번에 진짜 기관총 프레데터로 들겠습니다 프레데터로 있어 좋아 좋아 내가 프레데터를 둔 이상 기분 끝났소 2 좋아 좋아 공주님 고맙습니다 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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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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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보고싶다 아 또 내가 또 소녀준비 됐네요 어? 나 지금 소녀준비 저거 저 스탯을 올리겠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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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할렐루야 점프 흐어억 으어억 자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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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다 킬을 자 으어억 감방지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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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좋았대 모든게 올라와 떼렴 아 아깝다 이래야 잡을 수 있는데 아우테리 여러분들 지금 좀비 업데이트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비가 뛰면 뛸수록 빨라지고 점프하면 점프할수록 점프는게 상상 수정됩니다 그리고 머리 만질수록 머리 만질수록 오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죠 또 라이트 좀비 강화성공 이석 또 레벨어 이석 진짜 빨라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총 레벨 5까지 5까지 올리고 또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다양하게 봐야겠죠 저도 총을 다양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기 똥구멍 나오는 또 프레딧티도 보여줬구요 야 한 명 나오는데 바람이 힝 얘가 잘 숨어 오케이 쥬어씨 됐다 됐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오케 오케 좋습니다 오케 좋아 포레레터입니다 포레레터 좋아 야 좀 시끓긴 한데 붙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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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 비켜, 돼지야 좋아 흡! 어어? 야, 잠깐, 잠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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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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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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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어, 어, 뭐, 왜, 뭐야, 야, 좀비 사육소 아니야 나만한 살아가자 이기던냐 튀, 아, 어 모른 이- 아니이? 이런 더러운 카드리엄식 아니 아무튼 야 이거 보세요 이스테이트 하니까 보세요 이스테이트 하니까 이게 좀비가 에이매지가네요 자 여러분 죽었으니까 우선 제가 이벤트 설명해드릴께요 여러분들 여기 뉴스 보시면 이벤트 칸이 있습니다 이벤트나이 들어가셔서 위에서 두번째 모독과 함께하는 카솔레인 터브 방송 여기서 일종이 나왔어요 일종을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 댓글에 저 저를 응원해주고 방송 소감을 적어주신 10명에게 예 10만 포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와아아아아아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거 스케줄 방송입니다 그렇지 전혀 스케줄가 방송같지않은 스케줄 참으로서는 카스와 연이 좀 있습니다 에 카스온라인으로 베스트가 BJ가 베스트 BJ가 되었었었구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모더님 아 모더님 아니요 카스 아니 데드얼라이브 기억하시나요 데드얼라이브? 전 그때 저를 섭외할 줄 아있어요 2008년도때 알고 있나요 우려내님 듣고있어요? 데드얼라이브 아시죠? 전 그때 저를 섭외할 줄 아는데 경..경금님과 다른 분을 하시더라구요 정말 나쁨게대 개나 운전자님 아 아닙니다 저는 그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워두고 있진않았어요 여기는 좀 위하군요 저는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에요 이거? 어 던지네 오케이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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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완벽해 헤헤헤헠 좋아 장전월려 오케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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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서 완벽해 깻잎 좋아 장전 완료 니 무기 뭐에요? 니 무기 뭐임? 우리는 무기 뭐임? 설마 칼만 있는거 아니지? 안돼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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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명이 꽉 참 안돼 두 명 비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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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이 춤 좋아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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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얘 밀어 얘 밀어 바람이 흥 튀기게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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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죽게 쟤 인간 죽게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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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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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우리는 도와줄 의무가 없어 나가면 안돼 종무 들어와 들어와 보킷몬 고 죽었다니 망청한 낄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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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e 타워야 킬준다고 허 poke 따 tranquil 다따더더더더더더 좋아 어어 아 funk 떨멍 담뱃! 맞아 Unlike Davon 방치 guk 저 발밖에 안 남았어 자 리로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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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디 데uct씨 머리가 맥즌이 아닙니다 아 진짜 아깝다 아... urn 오른쪽으로 버니아, 버니아이 민척하면서 오케이 좋았어 프리드터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아주 괜찮거든요 갑시다 야 총력 오늘도 진짜 좋다 이거 좋아 그래 이게 번지네 이게 좋아좋아좋아 혹시 모르니까 아니 대기만 하자 그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에웅 북들불들 야 봐봐 헤드샘파가가 데미지 안녕 어 이 새끼 봐줄래꺼니 아 나 진짜 좋놔 풀いてek 워낱취 쏘오고싶다 200발 머리我시면 써보고싶다 근데 리퍼 쓰잖아 이봐 리퍼원.. 이را 같은거 저 entend Sl fighting도 괜찮제네 아 진짜 안녕하세여 안녕히계시오 아이씨 이발 쏴 쏴 쏴 쏴 쏴 쉬워 님 장난? 님아 장난? 아이... 그 프레이드 사고로 활용한 적이 없어 아까도 장전 아 열심히 하고 있다 장전하다가 죽었잖아 장전 안했으면 이걸 뚫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들 헤드샷 어? 잘못 눌러서 손이 두꺼워서 5번 뵙는데 분명히 6번이 눌러진 거에요 아이야ève 암비 조절이지? 으호 여기 어디 없나? 아이씨 어? 하하 자 이미 눈이 지빠하게 Jewish때까지 tv를 봤네 하핰 오케! 여러분 리퍼 오하우!!!! 엄청난 데미지 줬으면은 분명합니다 피해 칼이 보이구요 아이 잡았네요 지략이 실패해서 남았구요 이게 이스테이트 맵이 좀 좁기때문에 어디에 어디있고 다 보입니다 아!!! 날뛰는 좀비들 하지만 인간들 못 봅니다 저 더 바르고있는 우리 인간 대전욕구님 자 걸렸죠 문에 한명 깨돌이님